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걸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 어떤 조합이 강력한 시너지를 일으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화와 약점 분석 그리고 한계 돌파를 통해서 힘을 올린 다음 사신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부메랑 칼날과 대검과 같은 높은 힘을 통해 적을 빠르게 제거하는 덱이 되겠습니다 이런 덱을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보조해줄 수 있는 취약 카드의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강타 카드나 충격파와 같은 카드로 취약을 부여한 뒤 강력한 공격으로 빠르게 적을 처리하고 부족해진 체력은 사신을 통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빌드는 몸통 박치기를 주축으로 한 높은 방어도를 쌓는 덱인데요 여기서 굳이 몸통 박치기나 참호 같은 카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바리케이드를 주축으로 한 덱 중에 이렇게 순수하게 방어도를 높게 쌓는 덱 빌딩을 할 수도 있고 이후에 소개시켜드릴 소멸을 통해서 방어도를 쌓는 덱도 구상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통해서 턴 시작시 방어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고 무적이나 슬려보내기, 유령갑옷, 화염장벽 같은 카드로 방어도를 얻고 참호로 그 방어도를 더 높게 만든 다음에 제물 같은 카드로 이러한 파워 카드를 빨리 사용하고 몸통 박치기로 마무리를 하는 덱입니다 덱이 굉장히 얇아야 가능한 덱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덱을 짜는 거는 그렇게 승률이 높은 방식이라고는 하기 힘들겠네요 초반에 전투 장비나 전투 최면 같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덱에 들어있는 수비 카드를 8방어로 만들어주는 카드와 재물 대용으로 사용할 전투 최면 같은 카드가 있다면 몸통 박치기를 이용한 덱을 한번 구상해 볼 만합니다 참호와 바리케이드는 조금 천천히 구해도 되는 카드고 전투 최면이나 전투 장비 같은 카드가 몸통 박치기를 사용할 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덱에 강력한 방어 카드가 없기 때문에 몸통 박치기로 강한 데미지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 최면과 전투 장비 같은 콤보를 통해 기본 수비 카드의 밸류를 높여준다면 몸통 박치기로 초반을 버틸 수 있고 초반을 버티면서 얻은 바리케이드, 무적, 참호, 재물 같은 카드로 아까와 같은 완성댁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다음은 이도류와 피에는 피 카드를 활용한 덱인데요 잔혹성과 파열 등의 카드로 현류 자신의 체력을 깎아서 피에는 피 카드를 영코스트로 만든 다음에 이도류로 이 영코스트 피에는 피를 복사하고 경로를 사용해서 방어도를 얻고 피는 피로 공격을 하고 불타는 조격과 전투 최면 재물 같은 카드로 빠르게 드로우를 얻어서 강력하게 공격하는 덱입니다 비슷하게 몸통 박치기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덱은 난관 극복과 기사 회생을 사용해서 고방어도를 쌓는 덱입니다 아주 강력한 콤보지만 다들 파란 카드라 희기도가 높고 무감각과 어둠의 폼 등 필요한 파워 카드도 많기 때문에 진화까지 굉장히 완성하기도 힘들고 완성하고도 말릴 가능성이 꽤 있는 그런 덱입니다 하지만 거의 완성하면 최종 보스까지 쉽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 회생을 통해서 카드를 소멸시키고 무감각으로 방어도를 얻고 어둠의 포옹으로 카드를 다시 뽑아서 난관 극복 기사 회생을 한 턴에 두 번 사용하고 몸통 박치기까지 섞어줄 수 있는 강력한 덱입니다 거기에 이제 불풍기를 통해서 전체 공격도 챙겨줄 수 있지만 파워 카드가 너무 많아지지 않게 짜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어도가 굉장히 많이 오르죠 다음 소개해드릴 덱은 이도류 드롭킹 덱입니다 경로를 사용해서 시간 포식자와 같은 적을 대비하고 천둥과 강타 같은 카드로 취약을 건 다음에 기사 회생 같은 카드로 기본 수비 카드를 싹 제거해 주시고 이도류 또는 연사 카드를 통해서 드롭킥을 사용하고 드롭킥이 한 장 뽑은 드롭킥을 다시 사용하고 다시 드롭킥을 사용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드롭킥을 사용해서 한 턴만에 처리하는 덱입니다 기사 회생 같은 카드로 수비 카드를 없애주시고 지옥불로 모두 없애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알려드릴 조합은 타락과 무감각과 어둠의 봉입니다 여기에 절대적인 힘 방어도를 얻을 때마다 랜덤한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 카드나 아니면 몸통 박치기 굉장히 많은 카드를 섞을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맞추기가 쉬운 조합이에요 타락과 어둠의 봉 정도만 있으면 되고 최종 보스전을 하기 전까지 무감각 정도만 챙겨 놓으면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바리케이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이언 클레드를 할 때 꼭 한번 알아두었으면 하는 조합입니다 우선 타락과 흘려보내기만 사용해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가끔씩 타락을 쓰면 스킬 카드가 다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덱을 충분히 많이 넣으면 되고 타락을 쓰면 안될 것 같다고 본인이 판단하면 안 쓰시면 됩니다 이 게임은 일반 전투가 보스전투보다 훨씬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전투에서만 유용할 수도 있는 카드 또한 굉장히 유용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와는 다르게 타락 카드가 게임을 끝날 때까지 아주 유용한 카드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무감각과 타락과 흘려보내기를 활용하면 기본 11방어에서 모두 강화되어 있다면 15방어나 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카드까지 한 장 뽑는 굉장히 강력한 콤보입니다 조합 자체가 워낙에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언 클레드 덱과도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콤보들이 있는 게임이지만 제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덱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시계가 있으면 이렇게 폰멜 타격과 흘려보내기를 통해서 손쉽게 무한덱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처음 찍어보는 영상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무슨 덱을 짜야겠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게임 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만들고 나서 생각해보니 까먹었던 덱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완벽한 타격이고 하나는 불태우는 일격인데요 완벽한 타격은 그냥 타격을 때려놓고 아까 타락 베이스로 방어를 하시면 되고 불태우는 일격은 1막에 불태우는 일격이 나오면 불태우는 일격만 세리 강화해서 불태우는 일격으로 모조리 때려잡으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 두 가지 덱은 강력한 덱인 건 맞지만 운영이 워낙 간단하고 이거는 뭐 알려드릴 것도 없지 않나 싶어요 뭐요 감사합니다